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봄 기온이 완연해진다는 춘분입니다. 절기답게 한낮에는 포근한 봄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조금 쌀쌀한데요. 현재 기온 광주가 3도, 구례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화창한 가운데 12도, 13도까지 오를 텐데요. 큰 일교차에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이 2도, 담양과 화순이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이 11도, 영광이 9도, 광주와 나주가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이후에는 포근한 봄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